네, 어서 오십시오. 시원하게 저어드리는데 일명 회오리 텀블러, 5초 텀블러, 리빙톤 텀블러를 오늘 최저가로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보다도 가격이 좋을 수 있을까요? 정말 5초의 시간만 투자해보시면 무더위와 물렀거라 시원하게 믹스해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회오리 다 들고 다니시는데 힘들게 땀나게 흔드시지 마시고요. 이날 리빙톤에 맡겨만 주세요. 워낙에 인디가 많은데 회오리 치는 거 보이세요? 보이세요? 이렇게 시원하게 섞어드리는데 워낙 인기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아마 기존 자사 모델 보여드리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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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 알아. 이것도 진짜 인기가 많았는데 고객 여러분들의 니즈에 맞춰서 플라스틱 아니라 아예 저희가 스테인으로 이렇게 인사를 드리고요. 왜 일명 회오리 텀블러라고 하는지 이거 보이시죠? 그러니까요. 이게 5초면 됩니다, 고객님. 원터치 버튼만 한 번 눌러주시면 믹스 믹스 제대로 섞어드리는 기능성 텀블러를 가져가시는 거예요. 보기만 하더라도 제대로 잘 섞이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다. 제가 제품에 힘을 진짜 많이 실었어요. 방송 최저가 찬스가, 그래서 여러분들 더더욱 빛을 발할 수밖에 없을 텐데 그렇죠. 루스 테스트 완료했고 보혼보냉 테스트 완료했습니다. 이거 스테인레스 304 이용했고요. 이중 회오리 날개를 사용했는데 제가 보여드릴게요. 딱 보면 보이시죠? 돌리는 거. 그러니까요. 더욱이나 여기에 동도금 코팅까지 해드렸다는 거 안내를 해드리는데 맞습니다. 이 정도 스펙이면 가격 어느 정도 생각하실까요? 그러니까요. 높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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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않습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지금 방송 최저가입니다. 한 세트가 ARS 이용하시면 30,420원인데 그렇죠. 1 플러스 1 세트는 9,000원만 추가하시면 돼요. 근데 지금 고객님 보셔요. 9,000원만 추가해보시면 1 플러스 1이 됩니다. 이 또한 방송 최저가이기 때문에 좋은 가격을 가져가실 수 있는 거예요. 이러면 하나 살 수 없죠. 이러면 하나 살 수 없습니다. 이러면 학교 가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회사 가는 우리 남편을 위해서 운동하시는 어머님을 위해서 이거 하나 필요한데 다시 한번 만들어볼까요? 쉐이크 쉐이크는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많은 어머님들이 식사 대양으로 미스카리도 많이 타서 드시는데 이거를 고객님 안쪽에 넣어가지고 딱 섞는 게 너무나 힘들고 번거롭잖아요. 이런 스틱형으로 딱 넣으셔가지고 쉽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저는 바로 또 할게요. 그리고 금세 이 고객님 말 그대로 원터치 한 번만 딱 누르시고 5초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딱 외치시면 끝이 나는 거예요. 저도 지금 흔들었어요. 열심히 흔들었어요. 자 그러고 나서 아니 진짜 빨리 하시니까 이게 너무 좋은데 이거 보세요. 막기에서 부어볼까요? 부어보시면 고객님 보세요. 난 덩어리가 아직도 남아요. 덩어리졌잖아요. 근데 지금 보시면 안쪽에 보세요. 지금 리빙톤은 보세요. 안쪽보다 남는 거 없이 깨끗하잖아요. 깨끗해요. 저는 이게 남아있어요. 이 비싼 거. 이거 어떡하냐고요. 근데 리빙톤과 함께라면 그렇습니다. 정말 부드럽게 맞아요. 맞아요. 마셔봐도 돼요? 그래요. 드셔도 돼요. 이거 진짜 제대로 걸렸는지. 그러니까. 고객님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5초 텀블러. 어머나. 딱 5초면 이렇게 회오리가 다 만들어지니까 너무 부드러워. 기가 막히게 쫙 갈아 섞어드리는 거예요. 이거예요. 이거예요. 이럴 때 여러분들이 더 좋아하실 수밖에 없는 거고 또 하나 어머님들 많이 드시는 거. 뭐죠? 뭐죠? 커피. 커피인데요. 아이스커피. 우리가 믹스커피를 하나 만들 때도 섞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뜨거운 물 먼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번거롭잖아요. 너무 힘들어요. 우선 뭐 원액 타듯이 쫙 한번 타가지고 이 안에다가 뭐 올골이 다 하고 나서 그다음에 또 얼음도 드셔야 되잖아요. 저는 뜨거운 물 했고. 그러니까. 찬물 넣고. 아 이게 번거로우니까 사먹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지금 보시면 리빙토는 순식간에 끝납니다. 다 하셨어요? 지금 보시면 순식간에 싹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안쪽에서는 5초 순식간에 촤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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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오리가 위아래 옆에 할 거 없이 싹 다 보시면 이게 이중의 회오리가요. 이쪽에 남는 것까지 싹 정리해주기 때문에 아니 아니 저는 이게 뜨거운 물 붓고 뭐하고 했는데 아직도 위에 덩어리가 이렇게 남아있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이거 이거 근데 리빙토에서 한 건 어떻게 됐는지 짜자자 우아하게 깨끗해.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러니까 리빙토 사시는 거예요. 안쪽에 뭐 하나 남는 거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깨끗하게. 이렇게 깨끗하니까 더더욱이 스테인리스잖아요. 스테인리스 비싼 거 아실 텐데 좋은 가성비로 가져가시는 거예요. 오늘 최저가입니다. 보이시려나? 최저가. 최저가. 최저가 가져가실 수 있는 거고요. 원세트에 9,000원만 추가하시면 이거 두 개 가져가시는 건데 이번에는 뭐 보여드릴 거예요? 이번에는 뭐 보여드릴 거냐면 저희가 여러 가지 청요리들을 많이 드시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물 넣는 것도 물론 좋겠습니다만 탄산수 저는 엄청 좋아해요. 그렇죠. 여기에다가 여러 가지 청들이 있어요. 청들 안쪽에 쭉 넣어주시고 여기에다가 얼음도 살짝 넣어주시고 순식간입니다. 5초면 쫙 갈려서 나오는데요. 이게 어떤 느낌이냐. 딱 이 느낌이에요. 지금 딱 보시면 이 안쪽에서 5초. 버튼만 딱 눌러주시면 5초. 이게 회오리가 쫙 만들어지면서 이 위쪽에서 정말 스테인 스테인 없이 시원한 음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겁니다. 물 기둥과 더불어서 회오리까지. 이러니까 안 섞일래야 안 섞일 수가 없는 거죠. 스테인이니까 여러분들 더 안전하게 써보실 수 있다는 거고요. 얼마나 시원하게 잘. 시원하게. 오 좋아좋아좋아. 이거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 자동주문 전화 연결하시면 10% 할인이나 받아보실 수 있는데. 고객님 지금 써보시면 너무나 괜찮고. 여기에다가 우리가 고객님 이거 약간 세척도 걱정되실 거 아니에요. 그거 걱정될 때 있어요. 세척 이 안에 딱 물을 부으세요. 물을 부으신 다음에 이것도 살짝만 싹 돌려주시면 이 안쪽에 있는 게 싹 다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딱 버리시면 되니까 너무 편하실 거고. 또 하나 고객님 지금 보시면 이 용기 자체가 밑에 이 건전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쪽하고 분리세척이 됩니다. 딱 분리가 되니까 요거 빼시고요. 요것만 또 싹싹싹 씻으시면 되니까. 분리세척 너무나 편안하게 해보실 수 있는 거예요. 이겁니다. 긴데 가격이 얼마라고요? 오늘 최저가입니다 여러분. 한 세트 방송 최저가 30,420원. 이 정도 스펙이면 이 정도 하죠. 맞아요. 들고 다니는데 폼도 나잖아요. 근데 여기에 딱 9,000원만 추가하세요. 그러면 똑같은 상품이 1 플러스 1 세트로 저희 플라스틱 제품으로 하나 더 드려가 아니라 똑같은 상품으로 1 플러스 1 가져가시는데 9,000원만 추가하시면 된다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냥 뭐 여름철이니까 다양하게 즐겨보세요. 그러니까요. 이것저것 해서 먹을 게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보통 건강을 위한 거 아니면 시원한 음료 그거 만드는데 5초면 됩니다. 맞아요. 원터치 버튼만 눌러주시면 녹차, 공물차, 유자청 다 만드실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어요. 다 하실 수 있는데 가격이 방송 최저가. 그렇습니다. 리빙텀블러. 그거 일명 회오리 텀블러. 회오리 텀블러. 너무 많이 알고 있어요. 원터치 텀블러. 5초 텀블러. 그러니까요. 근데 오늘 여러분 한 세트가 이것만 구매하시겠어요. 여기 딱 9,000원만 추가하시면 이거 두 개 가요. 그렇지. 똑같은 제품이 두 개가 가다 보니까 한 번 더 보여 드려야 돼요. 한 번 더 보여. 오늘 가격 계속 보여 드려야 돼요. 가격 최저가니까요. 자동 주문 전화 연결하세요. 하나가 3만 420원. 네. 그런데 9,000원만 추가하시면 하나 아니라 똑같은 제품으로 두 개를 가져가실 수 있는데. 그렇습니다. 뭘 망설이시겠습니까? 맞아요. 놓치시지 마세요. 이제는 5초 텀블러. 땀나시게 흔드시지 마시고요. 우아하게 버튼만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리빙톤 텀블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시간 최저가로 여러분들 모시겠습니다. 이곡은! 음료이다. 아플 것이다, 나의 불편해요. 이 코치 너무 неп중이고 이쁘 glob의 axis. 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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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셰기. 음료주세요.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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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가는 이미 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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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버리고 외로운 사람들 앞부터 여기 외로운 사람들도 여기여기 흔들어주세요 너의 이별 예지 머리, 어깨, 가슴, 무릎, 팔, 무릎, 팔 사랑했던 사람이 날 자버렸을 때 뒤도 보지 않고 그냥 가버렸을 때 파티는 시작된다 바로 그때 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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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음 외로운 아가씨는 눈물을 치고 우는 아가씨 마음을 내가 훔치고 우리 두릉 같은 공간 안에 숨쉬고 주물주물주물주물주물주거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 최저가로 가져가실 수가 있으세요. 자동주문전화 연결하시면 무려 10% 그렇습니다. 이러니 한 세트보다는 딱 9,000원만 추가하시면 1 플러스 1 완벽하게 2개 가져가시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9,000원 추가해서 1 플러스 1으로 2개, 우리 첫째, 둘째, 아니면 두부서, 중요한 고객님 4개씩 쓰시는 거예요. 맞아요. 좋은 본행이 된다는 거는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기를 쓰시는 겁니다. 그럼요. 텀블러를 들고 다니는 거 뉴욕커만 들고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나도 이거 건데. 서울러. 저기 부산 다 들고 다니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그렇죠. 이거 사실 여러분들이 커피숍에 가셔도 여기다 커피 담아주세요. 좋잖아요. 이거 너무 괜찮잖아요. 네. 근데 오늘 그냥 텀블러도 아니라 일명 5초 텀블러, 일명 원터치, 일명 회오리 텀블러로 제대로 섞어줍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러 가지 이중 잠금 장책 밀평 테스트 다 받았고요. 중요한 건 이 안쪽에서 회오리가 믹스믹스를 시원한 음료를 만들어 드리는데 5초입니다. 버튼만 한 번 눌러주시면 그 수고로움은 정말 시원한 음료를 드셔보시면 수고롭다 느껴지지 않으실 거예요. 맞습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섞이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원하는 거 놓고 딱 버튼만 눌러주면 회오리 바람처럼 휘씩 돌고 세척도 세척도 세상 간편. 고객님 이게 스텐레스 304입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재질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중, 그래서 본, 본행, 그래서 4계절 쓰시는 거니까 이제는 더 이상 미루지 마세요. 근데 가격이 예술입니다. 근데 가격이 예술입니다. 지금 한 세트가 작품 주문 전에 연결하시면 30,420원. 그렇죠. 여기에 딱 9,000원만 추가하시면 1 플러스 1 더블 구성으로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움직일 수 없게 날 우아 우아하게 만들어줘 가짜 가짜 진심 없는 가짜 제가 자기가 우아하게 해 이제 너 할 말이 없게 날 우아 우아하게 만들어줘 갈랄라라 말 말하지 말고 느껴지게 우아하게 아니 써보니까 와 이거 진짜 물건이다 싶으실 거예요. 숟가락으로 졌다 보면 숟가락에 묻은 게 많은 거예요. 내 입속으로 들어가는 게 많은 거예요. 회오리 바람 쳐는 것처럼 그냥 휙휙 섞어주다 보니까 이거 보이세요? 이거 보이세요? 이렇다니까요. 고객님 날씨 더우면 정말 숟가락 휘저을 힘도 없어요. 맞습니다. 4계절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본행 보호 테스트도 완료받았기 때문에 미스테력까지 테스트도 완료받았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 쓰실 수 있어요. 가방 속에 넣고 다니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뛰어난 내구성에 위생적인 소재 스테인리스 304 재질입니다. 이중 진공 구조로 뭐 계절 분분하고 써보실 수 있다는 건데 그렇죠. 이렇게 들고 다니시죠. 뉴요커에요 뉴요커. 근데 중요한 거 고객님 이렇게 들고 다니시지만 내가 시원한 음료를 만드는데 5초면 되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5초면 이중에 회오리들이 위쪽으로도 있습니다만 여기에 보통 많이 뭉치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것까지 싹 긁어줍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5초만 투자해 보시면 회오리가요. 믹스 믹스. 제대로 된 시원한 음료를 믹스해 드릴 거예요. 이거 원터치도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요. 이거 너무 좋아요. 이렇게 여러분들 가져가실 수가 있는데 그렇습니다. 단백질 파우더며 복숭이야념 여러가지 것들 다 해서 드실 수 있어요. 그냥 여러분들 버튼만 눌러주시면 되는데 자 보세요. 이거 하나가 지금 자동주문전화 연결하시면 방송 최저가 30420원입니다. 근데 딱 9,000원만 추가. 하나가 3만원인데 딱 9,000원만 추가하시면 하나가 2개가. 짜잔! 2개가 갑니다. 이거 나 하나, 남편 하나, 큰아이 하나, 우리 작은아이 하나 이렇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방송 최적다로 가져가실 수 있는 기회니까요. 이왕이면 원플러스 원 더블 구성 추천해 드릴게요. Teresa. Put this. Then, then please put them on. 요즘 운동도 많이 하시잖아요. 운동하러 가실 때 멋지게 리빙통 가져가시는 거예요. 자전거 타시면서 아이들 학교 갈 때 보험본행 테스트까지 다 받았으니까. 이거 너무 괜찮죠. 오늘 방송 최저가로 가져가실 수 있는 찬스. 원세트보다는 원플러스 원세트. 9,000원만 추가하시면 지금 완벽하게 2개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2개 받으시면 온 가족이 더더군다나 보험본행이기 때문에요. 4개를 쓰시는 거예요. 맞아요. 너무 좋잖아요. 잘 쓰고 있답니다. 운동할 때 집에서도 잘 쓰고 계시고요. 생수도 돌려서 마시고 싶다고. 아이들이 이걸 너무 좋아해요. 청결하게 관리가 됩니다. 스텐레스 304잖아요. 여기 오토 미싱. 5초 회오리 텀블러. 원터치. 원터치. 함께하세요. 함께하세요. 이거 이거. 이거 지금 여러분들이 이거 없을 때 어떻게 사셨냐고. 저희가 커피믹스 타는 것부터 먼저 보여드릴게요. 날도 오늘 뜨거운 커피 드실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이거 어떻게 해서 드셨어요. 커피믹스 하실 때 보통 우리가 뜨거운 물에다 조금 받아가지고. 맞아요. 원액처럼 만들어서 그다음에 이제 얼음을 넣고 하시잖아요. 어떻게 나 같은 경우에 이거 참을려 없어. 이거 어떻게 버리고 다시. 조금 따뜻하면 섞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저희 리빙톤은요. 순식간에 됩니다. 맞아요. 빠르게 만들어지고 이게 보시면 이 안쪽에서 5초예요. 5초면 이렇게 회오리가 쫙 만들어지면서 순식간에 쫙 구워드리기 때문에. 만들어서 섞어드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할 일이 많아요. 기가 막히게. 할 일이 많고. 아니 그럼 언제 하시겠어요. 이거 속 터지겠는데. 날씨도 더운데. 아니. 에어컨 틀어놓고 커피 섞으면서 땀 흘리게 생겼어요. 아니 보시면. 그렇죠. 아니 얘는 진짜 완전 잘. 아니 근데 지금 보시면 이 안쪽이 너무 깨끗해요. 아니 저는 지금 한다고 했는데. 얘는 이 안도 깨끗하지만 잘 섞여 있잖아요. 잘 섞여 있어요. 저는 지금 제가 뜨거운 물이랑 같이 섞었는데 요럴 테니까요. 아니 손님 왔는데 이렇게 내가면. 그럼 어떡하죠. 민망해. 아 그럼 아웃서 아웃서 이럴 거 아니에요. 그 단 커피를. 그 단 커피를. 그러니까요. 뿐만 아니라 저희가 사계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단호박 쉐이크 하나 만드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고객님 이런 거 하나 만드실 때도. 보통 이제 바쁜 아침에. 너무 좋죠. 미숟가락 넣을 때 막 숟가락으로 이렇게 벽에 문대시잖아요. 그러실 필요가 없다니까요. 네. 안쪽에 딱 이렇게 넣어주시고. 5초입니다. 5초. 살림해보셨네. 그러니까. 5초만 딱 눌러주시면. 이게 순식간에 어떻게 해요. 이 회오리가. 이렇게 되는 거죠. 5초 딱 원터치. 원터치로 딱 눌러주시면. 5초에 회오리가 쫙 만들어지는데. 이 안에서 지금 이런 환경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잘 갈리죠. 그러니까 날씨 더. 날씨 더. 더울 때나 추울 때나 언제든 상관이 없어요. 그냥 안쪽에 딱 이렇게 부어주시면 기가 막히게. 너무 예쁘다. 덩어리진 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덩어리진 게 하나도 없어. 안쪽 잠깐 보여드릴까요? 뭐 하나 남는 거 없죠? 깨끗하죠. 그러니까 더더욱이 편하신 거고. 세척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세척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세척도 여기다가 물 살짝 부으세요. 고객님. 그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5초. 5초만 살짝 돌려주시면. 이 안쪽에서 휘휘휘 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셔가지고. 그냥 덜어내시면 돼요. 딱 덜어내시면 되고. 중요한 거는. 이 건전지가 들어왔는데 이거 딱 빼시고요. 이거 분리세척이 됩니다. 너무 좋다. 깨끗한 거 봐. 세척 살짝 드셔가지고 돌리시면 되니까. 얼마나 편하세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거 원터치. 원터치. 이러면서 이렇게 들고 다니시면 돼요. 건강 생각하는 거예요. 엄마 나 너 그렇게 사업 잘 된다면서. 관리한다면서. 이게 되는 거예요. 관리한다면서. 필라테스 에어로그 가실 때. 하여튼 이거 들고 다니는 거예요. 시원하게 드시면 좋죠. 우리 엄마들 이거 너무 있어 보이지 않아요? 이거 보시면 사이즈도 지금 500ml라서. 딱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리고 그냥 들고 다니실 땐 이것만 들고 다니시면 되니까. 가벼워서 좋고요. 그렇죠. 오늘 여러분. 네. 여름철에는 더우니까 복숭아차도 먹고 싶고. 그렇죠. 녹차 곡물차도 먹고 싶고. 유자청 레몬생각차. 이런 거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중요한 건. 네. 중요한 건 가격이죠. 오늘 이거 빨간색 최저가. 여기도 최저가. 지금 한 세트 가격이 자동주문전화 연결하시면 3만 420원이에요. 맞습니다. 우리 사장님 괜찮으실지 모르겠습니다. 9000원만 추가하시면. 그러니까요. 1 플러스 1 방송 최저가로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지금 이게 9000원이 웬만한. 9000원만 추가해보시면 똑같은 게 하나 더 가는 거예요. 맞습니다. 더블입니다. 더블. 지금 안 되겠어요. 자동주문전화 같이 연결하시면서 특별한 가격 방송 최저가 찬스 잡아보시기 바랍니다.